2013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26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가 정의 이사가 주의 문왕과 무왕이 동성애 자제를 많이 봉했으나 그 뒤 소원해져서 서로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재호도 서로 공격하여 죽이는데 주 천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략 라고 의논해서 말하였다 시황은 천하가 다 같이 쉬지 않고 싸우는 것은 후와 왕이 있기 때문이다 종료에 기대어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는데 또 다시 국을 세우는 것은 전란을 야기하는 것이니 안녕을 구한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정의의 의논이 옳다 라고 하고는 천하를 36군으로 나누고 군의 수위감을 두었다 나 한이 건국된 초기여서 해내가 새로 안정되고 동성이 매우 적었다 진이 고립되어 망한 사실을 교훈삼아 강토를 나누어 2등급의 자귀를 세웠다 공신으로 후가 된 자는 백여읍이 있었고 왕의 자제를 존중하여 크게 구국을 열었다 보기 간은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시행한 사실을 가리킨다 간은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ㄷ 나는 파랑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ㄹ 나의 언급된 제후국들은 한 무죄의 추운 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지문에 있는 간은 진시황제 시기 9년제 실시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박사 순후군이 두 나라처럼 진시황제 아들들을 제후로 봉할 것을 요청하자 이사가 이에 반대했습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말을 듣고 군현제를 구 6국 지역에 확대 실시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나는 한 고조의 제후분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를 군국제라고 표기를 하는데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를 쌍괴죄라고 합니다 쌍괴죄라고 하는 단어는 쌍은 둘 쌍자 괴는 제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어서 두 개의 제도 즉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임명하는 군현지배체제와 제후왕을 임명하는 분봉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했다 해서 쌍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 기억은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시행한 사실을 가리킨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가는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진나라 시대 때이고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환경제식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완전히 어울리지 않죠 디그 파랑의 난은 역시 시대가 훨씬 더 뒤인 서진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니을에 보는 추운형 때문에 제국들의 세력이 약해졌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니은에서 5초 7국의 난은 경제의 측근이었던 어사대부 조조가 제후왕들의 영토를 삭감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를 입었던 일곱 개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켰던 걸 5초 7국의 난이라고 하죠 파랑의 난의 원인을 살펴보면 황제 지배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황제가 권력을 독점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권력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과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서진 무죄는 이 원칙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권력을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일단 왕에 봉해진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진 무죄는 중앙과 지방에 고관자리를 주게 되죠 그리고 특히 지방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 당시 지방관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에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를 지휘할 권리를 주게 되죠 그 다음에 각 왕국은 규모에 따라서 대국, 차국, 소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왕국에서도 제후왕들이 사사로이 사병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사병을 거느릴 수 있고 각종 관직에 취임해서 중앙의 장군이라든지 지방의 자사같은 지방관에 임명이 돼서 군대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가진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정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랑의 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리을에서 추은영을 살펴보게 되면 추은영의 내용은 제후왕의 아들들을 열후로 봉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열후로 봉화하게 되는 시급을 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국을 그 주변에 있는 군의 현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관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후왕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 수만큼이나 영토를 떼줘야 되고 이 후국들이 주변에 군의 현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왕국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5. 다음은 중국의 어느 시대에 실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명칭을 쓰고 나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각각 쓰시오 그리고 비에 나타난 경제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쓰시오 A. 이전에는 화폐가 자주 바뀌어 백성들은 화폐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천하의 모든 기존 화폐를 폐지하고 수형 소속의 3관에서만 화폐를 주주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농민들은 가, 이 화폐에 익숙하지 않아 비슷한 동전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옛것을 믿고 새것을 의심하는 등 화폐의 선악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B. 예전에 군국에서는 그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에 공물로 보낼 때 왕래하는 것이 번거로웠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군국의 수송을 담당하는 관리를 두어 서로 공급하고 운송하게 하여 먼 곳을 곡물 수송을 편리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경사에 창고를 세워 화물을 모아 저장하도록 하였는데 물건같이 떨어지면 사들이고 비싸지면 내다 팔았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신리를 잃지 않고 상인들은 이익을 취할 때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백성들은 생업을 잃지 않게 됩니다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면 이 화폐 중국에서는 역대 왕조에서 많은 화폐들을 발행해서 왕조마다 화폐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다니는 화폐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진나라 때 만들었던 반량전 전환시대 때 답에 해당하는 오수전 먼저 답부터 말하면 오수전입니다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것은 균수 다에 해당하는 것은 평준입니다 B에 나타낸 경제정책의 인연적 기반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B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정부가 직접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거죠 가와 나는 여기 제가 표제를 달아놨는데 무죄시대 때 경제정책입니다 무죄는 흉무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통제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념적 기반이라고 하면 법가사상을 도입을 했다라고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가사상을 등용해서 법가에서 중농억상 특히 상인들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상인들이 기존의 이익을 취했던 운송이익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대신 취해서 세금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무죄시대 때 경제정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오수전과 균수평준 이게 재정확보책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금속화폐죠 이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이런 화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 교환이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쇠고기 1kg을 남한테 팔고 쌀 20kg을 사고 싶은 거죠 이럴 경우에 화폐가 없을 경우에는 소고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과 쌀을 팔려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야만 1대1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쌀 10kg이 10만원이다 소고기 1kg이 10만원이다 라고 하면 화폐가 있으면 소고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10만원을 받고 팔고 그리고 그 10만원으로 쌀 20kg을 화폐를 주고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어울러서 가치저장의 기능 이 돈을 쌓아두게 되면 이걸 저축이라고 하죠 저축하는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의 기능 가치척도 이게 물가의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 1kg이 비싼지 쌀 20kg이 비싼지 이거를 화폐로 가격을 환산하게 되면 어떤 게 더 비싼지 알 수 있는 가치척도가 됩니다 이거는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의 기능이고 전근대 중국에서는 최소한 송대까지는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재정수입 확대를 꾀해섭니다 교환을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설명하면 국가에서는 관노비들을 동원해서 광산에서 구리를 비롯한 금속을 채취를 하고 그거를 녹여서 화폐로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인건비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관노비 원래부터 누비로 쓰는 사람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즉 생산비가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어치의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원가가 0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 화폐를 일반 시장에 방출하게 되면 1억 원어치의 현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세금 중에 일부를 화폐로 걷습니다 한대를 보게 되면 전조라고 해서 토지를 경작해서 내는 세금은 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원래는 10분의 1도 걷었다가 나중에는 30분의 1만큼 예를 들면 백무 1경의 토지를 경작을 해서 60가마를 생산했다고 하면 30분의 1이면 두가마를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인두세라고 하는 걸 따로 받아요 성인 남성한테는 120전이라고 하는 인두세를 동전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성인 남성 여성이 4명이 있다고 하면 120전 곱하기 4 해서 480전을 내야 되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화폐로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화폐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쌀이라든지 채소나 혹은 소 이런 것들을 팔고 화폐를 구입을 해야만 됩니다 간단하게 농민들한테 이런 곡물로만 세금을 받아도 되는 거를 일부러 일부는 곡물 일부는 화폐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1억 원의 동전을 방출하게 되면 1억 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를 구입한 백성들은 다시 인두세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어치의 동전도 국가에 회수가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2억 원어치의 화폐와 물건이 생기는 거죠 화폐 1억 원과 현물 1억 원 합쳐서 2억 원어치의 재정 수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동전이 1억 원어치가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이 동전을 안 낸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1억 원어치가 꼭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이 화폐를 발행하게 돼서 이걸 회수하게 되면 2억 원어치 실질적으로는 2억 원이 좀 못 되는 이런 재정 수입이 생기게 돼요 원래 화폐로 내게 하지 않고 현물로 내라고 했으면 1억 원어치만 재정 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화폐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통용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적으로는 2억 원어치의 재정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화폐를 주조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해요 근대에서는 지금은 화폐 주조차익을 세노리지라고 해서 금속화폐보다도 더 적죠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찍어내가지고 신사임당이나 이황 이익 그림들 찍어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화폐인데 금속화폐를 금화, 은화, 동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일반에 유통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화폐 주조 이익을 얻게 되는데 옛날 중국에서는 이런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2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최고 2배 실제적으로는 1.5배 안팎이었겠죠 그 다음에 균수라고 하는 거는 A와 B라고 하는 두 지역 사이에 물가 차익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를 이제 균수라고 합니다 즉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인삼이 1kg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B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인삼이 15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싸게 인삼을 10만 원에 사서 B라고 하는 지역에서 15만 원에 팔게 되면 5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데 이거를 국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수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직접 이런 물건을 사들여서 지역 간의 물가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재정 수입에 충당하게 되는 거죠 평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중국에서 전국 시대에 위나라의 2회가 만들었던 평적법에서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 수업 시간에 상평창이라고 해서 물가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 조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상식은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상식은 그거죠 풍년일 때 시가보다 좀 비싸게 사고 흉년일 때 시가보다 싸게 판다 그래서 물가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풍년이 들면 곡물의 양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풍년이 되면 곡물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시가가 이제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6만 원에 주고 삽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만 원을 더 버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되면 곡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18만 원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2만 원 정도 더 싸게 공급을 하니까 이게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죠 6만 원에 사서 18만 원에 팝니다 즉 12만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물가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정부가 시간의 차이 흉년과 풍년 혹은 평년에 있었던 이런 시기마다 곡물을 방출하게 되면서 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평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물자 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물가를 조절하고 이런 식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시간과 지역의 물가 차이를 이용해서 중앙정부가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2019년에 나온 문제네요 이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인물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관직명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의 계기를 서술하고 리을에 들어갈 지명을 쓰시오 전부 한자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해야죠 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 괄호하고 기억이죠 즉위 수 세 중략 도비 름 유 개만 이 부 고 여 화 제 중략 우 흥 십만 여 인 축 위 삭 방 전조 심 요원 자산동 한피 기로 비 수 십 백 거만 부 고 익 허 중략 초 괄호 니은 간 포 다 사기 평준서 기록 나 한 흥 지우 괄호 사 정사이 광 위덕 이 디귿 장건 시 개 서역 지 적 기후 표기 장군 겨파 흉노 우지 항 혼야 휘도왕 수 공기지 시축 령 거 이서 초치 주천군 후초발 사민 충실지 분치 무위 장액 리을 렬 사군 거량 관 언 한서 서역전 입니다. 먼저 해석이 돼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이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문장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번역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지금의 황제가 주기하여 몇 년이 지난 후 즉 한나라가 흥기하여 이미 70여 년이 지났을 때 국가는 태평무사하여 홍수나 가뭄도 없었고 백성들은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하였다. 각 군과 현의 곡식 창고는 꽉 차 있었고 정부 창고에는 많은 재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중략 또 십여만 명을 징발하여 삭방성을 쌓아 지키기도 하였는데 수륙 운송의 길이 너무나 멀어서 산동 지방 또한 엄청난 노역의 고통을 받았고 비용도 10억에서 100억에 이르러 조종의 창고는 갈수록 비워만 갔다. 중략 처음에 대농 혹은 대농령은 염철관을 관리하면서 각 처에 많이 분산되도록 하였고 수형 혹은 수형 도위를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금과 철을 주관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가가 고민전을 주관하고 난 후 산림원이 몰수한 재산으로 가득 차자 곧 명령을 내려서 수형으로 하여금 상림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상림원의 재물이 꽉 차자 상림원을 확충하였다. 이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여기 있는 거는 다시 시험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번역문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지하셔야 됩니다. 나 한나라가 발응하여 효무 시기에 이르러 사이를 정벌함에 힘쓰고 위덕을 넓혔으며 장관은 서역으로 가는 길을 처음으로 개통했다. 그 후 표기장군이 흉노의 우지를 공격하여 혼야왕과 효도왕을 항복시키고 마침내 그 지역에서 흉노를 몰아낸 뒤 비로소 영거의 서쪽의 성을 쌓았다. 처음으로 주천군을 설치했고 그 후에 차츰 사민시켜서 그곳을 충실하게 채웠다. 무위, 장액, 도낭 등의 군을 나누어 설치하여 사군을 늘려놓고 두 개의 관문에 의지하도록 하였다. 이사장군이 대환을 정복한 후 서역이 두려움에 떨었고 많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어 복무를 헌상하게 했으며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사신을 갔던 사람들은 더욱더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도낭에서 서쪽으로 염택이 이르기까지 자주 정을 세웠다. 또한 윤대와 거리에는 전졸 수백 명이 있어서 사자 교위를 두고 그들을 지휘 보호하도록 하면서 외국의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생산되는 식량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서도 시험 출제 지문에서 안 나온 지문들도 참고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와 나에 있는 번역문을 여러 번 읽으셔서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한자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문장을 완전히 해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키워드만 잡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염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도사 같은 걸 알게 되면 수형 도위라고 하는 관직이 무죄대에 설치됐다고 하는 걸 아는 학생들이 있더라면 수형이라고 하는 단어도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염철 혹은 염철관이 이게 어떤 시대이고 어떤 정책인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죠. 이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사기평준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 평준. 평준서는 평준을 다룬 그런 내용이겠죠. 평준하면 균수평준법. 균수평준법은 언제 실시됐을까요? 전한무제시대 때, 염철제도, 염철이라고 하는 거, 염철관도, 염철전매제도, 한무제 때, 전한무제 때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용 출처에 나왔던 평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염철이라고 하는 단어, 대부분 급하니까 책 이름을 못 보는데 책 이름을 못 보게 되면 염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게 한무제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키워드는 염철, 그 다음에 책 이름에 나오는 평준, 평준서의 평준 이 두 개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나에서는 장건이라고 하는 게 주요 키워드가 되겠죠. 장건, 서역 이 두 개, 그리고 더 있다라고 하면 흉노, 여기는 키워드가 많네요. 이런 것들인데 주천군 이런 것들인데 일단 괄호에 나오는 기억이 가와 나의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가에서 이미 염철 혹은 염철관, 평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어, 이거는 한무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추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건 무제인데 가는 금상이라고 해서 현재의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하천이 사기를 완성했을 무렵에는 무제가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황제라고 해서 금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나의 한서에는 효무라고 되어 있는데 무제의 정식 시호는 효무제입니다. 한나라 전환 후한 시대 때는 2대 황제 때부터 1대 황제였던 한고주 유방에게 효를 다한다고 해서 황제의 명칭 앞에다가 효땡제, 그래서 효해제, 효무제, 효문제, 효경제라고 해서 앞에는 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역사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효자가 들어가는 걸 반복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효자를 빼고 경제, 그래서 시호는 효경황제인데 경제라고 부르고 효무왕제인데 무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사로에는 효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무제입니다. 전환 무제, 한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한무제, 혹은 무제, 전환 무제, 무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건 이미 번역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대농, 혹은 대농령. 원래는 대농령인데 사로에서는 명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농인데 이 대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쪽에 있는 전문가, 교수나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들 중에서 몇 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로 괄호 치는 걸 해서 대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농 대신에 대사농이라고 하는 그런 관명을 써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디귿의 계기. 장건식의 서역지적. 지격을 하게 되면 장건이 처음으로 서역을 열게 된다. 장건이 서역과 교통하게 됐다고 하는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무죄가 흉로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단독으로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당시에 지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대월지라고 하는 국가와 협력을 해서 서남과 동남에서 동시에 흉로를 공격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장건을 사신으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장건이 군사동맹을 맺는 듯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건은 자기가 완수하려고 했던 군사동맹과 공동공격은 실패하게 되지만 자기가 돌아봤던 서역, 즉 서역이라고 하는 뜻은 중국 서쪽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정보를 무죄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중국이 정식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서술하시면 돼요.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 대월지로 파견이 됐다가 소득 없이 돌아왔으나 이를 계기로 서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서 서역과 교역을 하게 됐다. 교역로를 만들게 됐다. 이게 유명한 비단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전환 문제는 답부터 말하면 돈황입니다. 하서사군을 4개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데 무의, 주천, 장액, 돈황 이 4개인데 사실 여기에서 주천이나 무의, 장액 이런 군에다가 과로를 쳐놨으면 거의 맞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돈황이라고 하는 지역은 돈황학이라고 해서 돈황에서 발견이 됐던 벽화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유럽에서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돈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일부러 과로를 쳤는데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 만약에 제가 이 문장을 그 뒤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 주천이나 무의, 장액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좀 어렵,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되죠. 먼저 답을 말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있는 번역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하시면 나중에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황제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무제 시대 때 무제계의 가장 큰 업적은 대내적으로는 유학을 진흥시켰다라고 하는 점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공격하고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공격해서 정복하면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게 무제의 또 다른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토 확장과 흉노와 전쟁에서 이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니까 전쟁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균수, 평준, 오수전 발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혹은 염철 전매 제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관청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대 때 경제를 담당하는 관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사농과 소부인데 대사농은 주로 국가재정 즉 중앙정부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사농이라고 하고 소부는 황제의 개인 수입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을 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부의 기능이 다양한데 황제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거나 황제의 개인적인 수입을 관리하죠. 산림수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산이나 강이나 호수에서 생산이 되는 물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런 세금은 황제의 개인의 수입이 됩니다. 이런 식이어서 둘 다 재정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한 무제 시대 때는 소부에서 국가재정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부가 개인적으로 수입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후한 시대 때는 재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대사농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농이라고 하는 기관이 지난 시대 때 경제 담당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사농이라고 하는 기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대 때 경제를 담당했던 기관은 대사농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사농은 진나라 시대 때는 치속내사였는데 전환 경제 시대 때 대농 혹은 대농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전환 무제 때에는 대사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가산안간 진류를 보게 되면 치속내사라고 하는 명칭은 없고 내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아마도 이 진률의 기록처럼 원래 치속내사가 아니라 내사라고 하는 게 당시의 정확한 관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 지난 시대 경제를 담당하는 특히 중앙정부의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사농이었다. 이 대사농이 무제 시대 때 각종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무제의 흉노 정책을 복습을 해볼까요? 한 무제는 처음에 흉노가 워낙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소극적인 정책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흉노를 한나라 영토 안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미리 복병을 두어서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죠. 이건 왕회라는 사람이 마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리 복병을 두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한나라 혼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흉노의 적대적인 세력과 연합을 해서 군사동맹을 맺어서 동시에 공격을 하자. 그래서 대월지라고 하는 국가가 원래 흉노의 정복을 당했는데 흉노의 선우가 대월지 군주의 목을 따서 해골을 술잔으로 썼다. 그래서 적개심이 강하기 때문에 흉노 공격하자. 이런 정보를 얻고 장건을 사신으로 파견했던 거죠. 그래서 연합 공격을 취하려고 했던 게 소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전면적인 일대로 붙자고 해서 전쟁을 하게 돼서 직접 흉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르도스, 지금 관중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음산 일대를 점령해서 흉노를 망남이라고 해서 고비사막 지역으로 내쫓게 돼요. 그리고 하서회랑 등을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하서회랑 지역의 네 군의 이름을 대는 문제가 임용고사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네 개의 이름, 외울 게 많긴 하지만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천, 무위, 장액, 돈황, 이 네 개의 군 이름을 안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나온 염철론과 염철 전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28. 가에 관한 다음 논쟁의 배경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지금 각 군국의 가, 을, 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고 있으니 인정 많고 순박한 풍속을 해치고 탐욕스럽고 비루한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는 본업에 나아가는 자가 적고 말업을 쫓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권세와 이익의 근원을 백성에게 개방하고 가에 관한 정책을 폐지하여 포악하고 강한 자들을 도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충족시키면 온갖 사악한 이들이 몰려들어 사사롭게 도당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악하고 강한 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날로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겸병하는 무리들의 간사한 형세가 조성될 것입니다. 보기, 기업, 육아와 법과의 정치투쟁이 본격화되었다. 니은, 호족의 토지 겸병을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하였다. 디귿, 지방재정에 대한 대산홍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니을, 대외정책이 평화유지전략에서 군사적 해결책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논쟁의 배경으로 오른 것을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건데 염철전매제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염철전매제도는 전환 무죄 때 흉노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있게 되고 그래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죄가 제철업자였던 남양 출신의 공군과 동각함양 상인 출신이었던 상옥량 등을 등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세원을 발굴하다가 결국은 당시에 생활에 가장 중요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거나 각종 세원을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철전매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배경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만 고르는 겁니다. 육아와 법과의 정치투쟁이 본격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한데 당시에 염철 논쟁에서 염철전매제도를 반대했던 세력은 현량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철전매 논쟁에서 이를 찬성했던 상옥량은 상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부국강경을 추구했다고 하는 점에서 법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아와 법과의 정치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사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대충 이제 맞다고 할 수 있죠. 니은 호족의 토지겸병을 제안하는 법령을 시행하였던 염철 논쟁에서는 토지, 대토지 소유 문제를 제안하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대산홍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거는 사실 사기와 한서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 문제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당시에 대산홍 밑에 13부를 두어서 지방에서 있는 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관할하게 합니다. 이 13부라고 하는 숫자는 나중에 설치하게 되는 자사부의 숫자와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원래는 대산홍에서는 지방에 있는 군국이라고 하는 군국행정구역에서 보낸 문서들을 정리 취합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게 되자 이제 13개로 지방권역별로 이런 조직을 둔 다음에 구체적으로 군국에게 재정과 관련된 이런 걸 감시, 통제, 명령하는 기능을 했던 거죠.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산홍이 방금 전에 문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 대의 거의 유일한 경제부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산홍이 경제부처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한 대에는 무죄가 통제경제정책, 통제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합하면 대충 두 개를 엮어보면 아 이게 맞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을에서는 대외정책이 평화유지전략에서 군자적 해결책으로 전환되었다. 이거는 이전에 있던 문제에서 설명했었죠. 한 무죄는 처음에는 흉로로 혼자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1대1로 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유지전략은 한 고조 유방이 백등산의 포위, 흉로에게 완전히 대패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무죄 초기까지 흉로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한 거죠. 좋은 말로 해서 평화유지전략이 실제적으로는 흉로에 갑질을 참으린 자 세 개를 써가면서 계속 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틀리게 되고 기역, 디귿, 리을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이 답입니다. 이 객관식은 사실 여기에 기역,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일단 확실하게 니은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만 다 제거하게 되면 1번, 3번, 5번이 소거가 되고 2번과 4번 중에 답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기역과 리을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귿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가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한 무제시대 때 경제통제정책을 실시했다. 한 무제 때 경제정책은 통제였다라고 하는 것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사농이 경제 부처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만 이어서 하면 아,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귿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 염철전매제도는 한 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전환시대 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염철전매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한 무제가 죽기 전에 가정참변을 겪게 되죠. 무고의화라고 하는 가정참변을 겪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윤대조서를 내려서 윤대조서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윤대의 군사들을 주둔시켰던 건데 더 이상 주둔시키지 말고 대충 현상유지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제 뜻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곽광이 무제가 죽은 다음에 즉위한 어린 소재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곽광이 지방에 있었던 철량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은 당시에는 문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이 염철전매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염철전매제도를 직접 입안하고 실행했던 어사대부 상홍양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로 토론하게 했던 게 염철론쟁입니다. 그리고 후한시대 때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염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학계의 평가를 보게 되면 이 염철론이라고 하는 책은 당시에 현량문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약간 왜곡돼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당시에 두 개의 진영에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그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곽광이 당시에 어사대부 상홍양과 상관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사상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했던 정책들이 다 틀리다. 너희는 틀리니까 물러나라. 라고 했던 사상투쟁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지고 떠들고 다녔던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이제 이런저런 문제 간섭을 하려고 하자 김종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6대 1로 김종인을 계속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종인은 그대로 비대위원인지 뭔지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종인을 더 이상 중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밝혔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중국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28번에 있는 지문에서 본업과 말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말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 또는 수공업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본말이라고 해서 본은 농업, 말은 상업과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상업과 수공업이라고 합니다만 말업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상업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업은 농업, 말업은 상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철론은 중요하니까 사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6년에 황제가 조소를 내려 승상과 어사로 하여금 청거된 현량 및 문학들과 토론하여 민간의 고의에 문학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제가 듣건대 백성을 다스리는 길은 지나친 일락의 근원을 방지하고 도덕의 단선을 발전시키는 데 있으니 말리, 말리라고 하는 것은 상업과 수공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를 억누르고 인의의를 천양해서 군주가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모범을 보인 연후에야 백성들의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민간의 풍속도 선량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군국에는 염관, 철관, 주각관, 균수관 등이 있어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고 있어서 인정 많고 순박한 풍속을 해치고 탐욕스럽고 비루한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본업, 즉 농업에 나아가는 자가 적고 말업, 상공업을 줬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겉모양이 화려해지면 속 내용은 쇄약해지고 말이 성하게 되면 본은 훼손되는 법입니다. 사람이란 말업에 종사하다 보면 사치스럽게 되고 본업에 종사하게 되면 근실하게 됩니다. 백성이 근실하면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이 사치스러우면 군주림과 추위의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바라오건대 소금, 철, 수레 전매 제도와 균수법을 폐지함으로써 본업을 진작시키고 말업을 물리치게 하여 농업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가 반박을 하는 거죠. 대부가 말았다. 흉로는 한을 배반하고 신속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변방을 침략해왔습니다. 이를 방비하자니 중국 내지의 병사들을 고생시키게 되고 이를 내버려 두자니 그들의 침략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선제께서는 변경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오랑캐들에게 붙잡혀가는 고초에 시달려온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역의 요새를 구축하고 봉수를 갖추는 한편 군사를 주둔시켜 변방을 방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방 방비에 소용되는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금, 철, 수레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행하고 균수법을 실시하여 재정을 확충하여 변경 방비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토론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자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으로는 국고가 텅 비게 될 것이고 밖으로는 변경 방비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게 되어 요새를 지키느라 성루에 올라가서 고생하는 병사로 하여금 변경에서 군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게 할 것인데 장차 이를 무슨 비용으로 충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염철론 본의 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헐량 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학자들인데 유학자들은 염철 전매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지금의 용어로 하면 유학자들은 대부분 경제의 자유방인 정책을 추구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일반 백성들 주로 상공업자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말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대부라고 하는 어사 대부 상공량을 비롯한 사람들은 법가라고도 하는데 농업을 중시하기 위해서 중농 억상 정책이라고 하죠. 상인과 수공업, 상업과 수공업을 통제를 해야 농업을 더욱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때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 수입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과 철, 술 이런 것들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국가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유학자들은 경제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고 대부는 여전히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양자의 말이 모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경제적인 자유방임, 국가가 소금, 철, 술 이런 생산에 통제하지 말고 그냥 세금만 걷어라. 이걸 민간인들이 해라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방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에 가장 중요한 자유방임 경제냐 혹은 국가의 경제 개입이냐라는 고상한 이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돈 많고 힘센 지방 세력들이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왕한석의 신법이죠. 왕한석의 신법을 반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자유방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관료들 대부분이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돈을 이어 자금을 가지고 고리대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왕한석의 신법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보유세 등등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배층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지배층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예전에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좌초시키게 했던 건데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겉에서 주장하는 것과 속의 신리 문제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 다음은 왕망 정권에 대한 기술이다. 가, 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환 후기에 외척은 이미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외척이자 유학적 소양을 갖추고 공정하고 겸양하다는 평판을 얻은 왕망은 참의설과 천재 지변을 교묘히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뒤 가 방식을 통해 신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그는 나의 근거하여 관제개혁을 실시하였지만 행정상의 혼란만을 초래하였다. 또한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다 토지 제도를 실시하였지만 호족과 관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되었고 국가 주도의 라 경제정책은 현실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와 호족은 물론 소 농민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거기에 안정적인 표준화폐였던 오수전을 폐지한 것은 경제 전체의 혼란만 불러일으켰다. 왕망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가했던 것은 마 외교정책이었다. 그로 인해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흉노와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자 대규모 군사를 동원했지만 패배하여 통치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결국 정미와 농림이 봉기하여 15년 만에 정권이 몰락하였다. 1. 가. 사마염은 이 방식을 통해 위원재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아 서진을 세웠다. 2. 나. 무축천은 이를 개혁의 모델로 삼고 서주를 본받아 명당을 건립하였다. 3. 다. 왕토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에서 농민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였다. 4. 라. 한 무죄 때 실시된 균수법 평준법 염철전매 등은 이 정책의 선구였다. 5. 마. 화의 사상에 입각하여 고구려왕의 명칭을 하구려후로 바꾸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문제라고 하는데 먼저 가에 해당하는 방식은 가는 선양이라고 합니다. 나는 주례, 다의 토지제도는 왕전제라고 하죠. 라의 경제정책은 통제경제정책이었는데 한 무죄 경제정책과 유사합니다. 마의 외교정책이 있는데 그래서 가는 선양인데 선양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적 정권교체입니다. 근데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말은 이전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새 왕조의 첫 번째 황제한테 황제자리를 물려주는 이 의식을 버리는 순간에만 평화적입니다. 그 이전에 새로운 왕조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폭력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황제부터 권력을 빼앗고 마지막 황제를 협박을 해서 황제자리를 강제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은 왕망이었습니다. 왕망을 진짜로 폭력 하나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뺏었는데 그 이후에 후한에서 위나라로 위나라에서 서진으로 등등등 해서 송나라가 5대 10국 시대 때 후주의 공제로부터 황제자리를 물려받을 때까지 이 선양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라는 명목화에서 이전 옛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부터 권력을 뺏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정통성 확보에는 좋았기 때문에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마염도 이 방식을 통해서 서진을 세웠다. 맞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건 주례라고 했죠. 무축처는 이를 개혁의 모델로 삼고 서주를 본받아 명당을 설립했다. 맞습니다. 여기서 주례에 대한 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례는 중국에서 개혁정책을 취했던 정치가들이 모델로 삼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신나라를 세웠던 왕망, 북조시대 때 개혁정책을 했던 우문태, 중국의 유일한 여성황제였던 무축천, 북송 때 개혁정책을 했던 왕한석. 이 네 사람이 주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례를 원문과 번역문 다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왜 개혁정책의 텍스트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례를 바탕으로 했던 개혁가들 네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망, 우문태, 무축천, 왕한석 이 네 가지를 알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꽂아 내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3. 왕토사상에 입각해서 국가에서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왕망이 실시한 제도를 주로 일본학자들이 주장한 게 왕전제라고 해서 왕전이니까 왕토사상인 것처럼 하는데 이게 일정한 토지를 분배했다고 하는데 분배한 게 아닙니다. 대개 대토지 소유자들이 여둘 거과 경착할 수 있는 면적 이상에 되는 이런 토지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왕망이 실시했던 왕전제는 국가가 토지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 한무제 때 실시됐던 균수법, 평준법, 염철전매 등은 이 정책의 선구였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정책이었죠. 왕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일단 답과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에 왕망의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마 화해 사상에 입각하여 고구려 왕의 명칙을 하구려 후로 바꾸었다. 왕망이 제휘했던 시대는 기원 후 1세기인데 한국 고대사에서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조왕 이전에 있던 왕들 주몽부터 시작을 해서 유리왕, 대무신왕, 모본왕, 민중왕 이 왕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죠. 초기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중국 사료를 보면 1세기에 한국사에서는 부정된 고구려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의 명칭은 하구려 후로 봉했고 나중에 신나라와 고구려가 싸우게 되는데 중국 기록에 의하면 이때 신나라에서 고구려 왕을 죽였다고 이때는 하구려 후겠죠. 군주를 죽였다고 했는데 그때가 유리왕 때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유리왕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장수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식으로 좀 바꾸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주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왕들의 호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왕망 같은 경우는 황제 밑에 왕이 있죠. 자기 일족들을 왕으로 봉하는데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공이라고 하는 칭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한테도 예전에 왕이라고 칭호를 줬으면 이거를 다 명칭을 맞춰서 아예 후로 바꾸게 돼요. 후로 바꾸게 되는 건 좋은데 고구려의 명칭을 하구려로 바꿨습니다. 높을 꽃자에서 낮을 하자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게 이뿐만 아니라 흉로를 항로라고 바꿨습니다. 항복한 노예. 여기에 열받은 흉로 선우가 신나라와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되면서 신나라가 이 흉로를 공격하느라 막대한 군사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게 신나라가 망하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9. 가 조서를 내린 정권이 미출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을 두 가지만 쓰시오. 가. 그는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대저주례에는 사대라는 제도가 악어에는 오균이라는 제도가 있고 각각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사대를 열고 오균을 펼쳐 여러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 것은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였다. 나. 남양군의 번괭 집안은 대대로 농업을 경영하였고 화식을 잘하였다. 삼대가 공제하여 자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를 갖추고 공경함이 공가와 같았다. 그 산업을 경영함에 물건을 버리는 바가 없었고 동의를 부림해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하였으므로 위아래가 힘을 합하여 이기해마다 배가 되었고 널리 개척한 전토가 삼백여 경에 이를 정도였다. 거기에 세운 여사에는 모두 중단과 고각이 있었고 피거를 이용하여 관계하였다. 자산이 거만에 이르렀으며 종족을 진휼하고 항려의 은혜를 베풀었다. 나에 해당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문장을 읽었던 것 같은데 먼저 가를 내린 정권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야겠죠. 여기서는 힌트가 되는 말이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주례. 첫 번째 주례 있죠? 또 첫 번째 주례 오균. 그래서 주례와 오균이 힌트가 돼요. 이거는 사실 왕망의 개혁정책에 등장하는 오균 육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전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이야기를 했었죠. 주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한 그런 사람은 네 사람 있다. 네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죠? 왕망, 북조 서위의 우문태, 당나라 혹은 주나라의 무축천, 마지막으로 북송 때 왕한석. 물론 구체적으로 하면 네 명 말고 몇 명이 더 있습니다만 이 네 명입니다. 이 네 명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되는데 이 오균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게 왕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망정권. 왕망정권에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대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절의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오균 육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례와 오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왕망, 신나라 왕망 시대 때 있던 정치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남양군의 번괴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한의 계곡공신이었던 번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동예를 부림해 동예라고 하는 말은 아동동자에다 노예노자인데 이거는 종, 하인, 노비와 같은 뜻입니다. 부림해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하였으므로 위아래가 힘을 합쳐 이익이 해마다 배가 되었고 널리 개척한 전토가 300여 경에 이르렀다. 1경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백무라고 하는데 이 1경 100무가 전국시대 때부터 지난 시대 때까지 농민 한 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표준 면적입니다. 실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농민들한테 일률적으로 1경의 토지를 나눠주고 경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0여 경이라고 하는 토지를 바꿔 말하면 농민 300여 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갱이라고 하는 가문은 299 가구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더 차지한 거죠. 엄청난 대토지 소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대천 실시한 정책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왕망정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보시면 됩니다. 왕망정권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왕전제 국가의 토지의 명칭을 천하의 토지의 명칭을 왕전이라고 바꾸고 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넘어가는 이런 토지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향과 친척들한테 나눠줘라. 그 다음에 누비를 명칭을 사속으로 바꿔라. 그리고 4대 제도 여기 나오는 오균, 육관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었죠. 이 오균, 육관이나 혹은 저리, 융자제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왕망하면 왕전제와 사속 이 누비를 사속으로 바꿨다. 이 두 가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죠. 누비의 명칭을 사속으로 바꿔서 매매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토지 중에서 8경 이상의 토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하고 이 토지 역시 물론 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비의 명칭을 사속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전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가사난간을 보게 되면 이 사속과 누비의 신분 등급에 대한 조항이 나와요. 그 조항을 보게 되면 사속은 누비보다 좀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신분 등급이었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간섭이라든지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사속에서 누비로 강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료를 보게 되면 누비보다 신분이 좀 더 누비 중에서도 그나마 주인의 간섭을 좀 덜 받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외거노비, 솔거노비 할 때 외거노비 즉 바깥에 살면서 주인한테 간섭을 덜 받지만 신분상으로는 누비인, 외거노비에 가까운 이런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비의 신분향상 명칭을 누비를 사속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신분향상을 뜻하게 됩니다.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죠. 7. 기억에 들어갈 왕조와 십상경 중 하나인 니은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억왕조가 니은을을 참고하여 제정한 토지제도에 규정된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여기는 앞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 답이 동일한 문제인데 이게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부계정신지 상의야 흠수백사 함질야 명당옹대장관야 구묘장수극효야 재성육경홍업야 한당유 정정궐씨 숭악정혜통독지신 함설단장 망수명지 진언 대략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지를 개정하는 것은 예의에 맞는 행동이다. 제사를 다시 지내는 것은 순서에 맞는 일이다. 명당과 옹대는 장관이다. 구묘와 장수 장수는 태왕태후 왕씨를 위해 건설한 궁전이라고 되어 있죠. 구묘와 장수를 건설하는 것은 지극한 효이다. 육경을 제정하는 것은 홍업 즉 제왕의 사업이다. 중략 하물며 웅장하도다 라고 되어 있고 기억에 들어갈 왕조죠. 신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산과 바다 그리고 하천의 신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두 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서 수명 즉 천명이 도착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내 균토지 이계기인민이 주지기수 상지가 7인 가입야자 가삼인 중지가 6인 가입야자 이가오인 하지가오인 가입야자 가이인 뭐 니은의 지관 소사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번역해 보면 토지를 균등하게 하고 백성을 헤아려 인원수를 두루 파악한다. 상지는 7명의 식구가 있는 집안에 할당하는데 일할 수 있는 자는 한 집에 3명이다. 중지는 6명의 식구가 있는 집안에 할당하는데 일할 수 있는 자는 두 집에 5명이다. 하지는 5명의 식구가 있는 집안에 할당하는데 일할 수 있는 자는 집마다 2명이다. 내용을 간단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더라도 여기서 실마리를 얻어야 되는 거죠. 가와 나가 있는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례를 읽어봤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는 책 이름이 주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작년에 이 문제를 자신있게 풀었고 그 학생이 중국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감사하다고 선생님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그 실마리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역시 저보다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실마리를 잡았던 것은 기억에 들어갈 왕조와 십상경 중에 하나를 쓰시오. 육아 경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육아 경전이 나오고 토지제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육아 경전 중에서 실제로 제도에 사용이 됐던 책은 주례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니은에 있는 책이 주례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 정책을 실시했던 인물은 4명이 있습니다. 신나라를 세웠던 왕망, 서위의 실질적인 권력가였던 우문태, 최초의 여성 황제였던 무축천, 북송 때 개혁 정책을 입안했던 왕한석, 이 4명이 있어요. 이 4명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거기다 문선이라고 하는 책이 남조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무축천은 당나라 혹은 무주라고 해서 국명을 주나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북송 시대 왕한석, 이 두 사람은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우문태일까? 아니면 왕망일까? 그런데 토지 제도를 보게 되면 우문태가 실시했던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토지 제도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확률을 왕망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왕망이 했던 왕조 이름은 신나라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례라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다가 정치사를 보면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주예요. 구묘 장수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쓰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 장수가 아니라 궁전 이름이었어요. 궁전 이름이라고 하면서 원후 원후는 원황후, 원제의 황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태황, 태후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궁 그래서 태황, 태후, 왕씨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이 있으면 왕씨 성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원후, 원제의 황후였던 왕씨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아, 전환시대 때 원제의 황후였던 왕씨구나 그리고 태황, 태후라고 하니까 왕씨의 조카 조카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왕씨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거를 추리해 보면 왕망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왕망의 개혁정책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아주 어렵긴 합니다만 추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 왕조명은 신나라 그리고 니은은 주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례를 반드시 외워야 되고 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죠. 왕망, 우문태, 무축천, 왕안석 그 다음에 토지 제도에 규정된 내용을 두 가지를 섰수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8경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그 토지를 주변의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되어 있었고 이게 첫 번째 규정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다라고 부르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왕전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명칭을 왕전이라고 고쳐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한다. 8가구 이상, 8경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토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망과 관련된 문제가 몇 개 출제가 됐었죠.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이 왕망을 좋아하는 출제자가 들어갈 때마다 왕망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것도 있습니다만 왕망의 개혁 정책이 그나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없는 한문을 제시를 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꼬아서 다시 한 번 낼 겁니다. 왕망의 정책을 복습을 하게 계속 숙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왕망의 개혁 정책과 관련된 사료를 제시를 했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직경 6분, 무게 1수, 소전 직 1이라는 글자가 쓰인 소전을 만들어 이전에 대전 50과 세트를 이루도록 하여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구리와 목탄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중략,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부르고 노비를 사속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자가 8명이 다 차지 않았는데 토지가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를 친족과 인근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예전에 토지를 갖고 있다가 지금 토지를 받게 되는 자는 정해진 제도에 따르도록 하였다. 감히 정전제라는 성스러운 제도를 비난하거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인간 세계의 끝자리로 쫓아내 귀신들을 막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다시 백성들은 한나라의 오수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왕망의 대소전 병행 방침을 알기 어려웠고 또 자주 바뀌어 미룰 수 없게 되자 몰래 오수전으로 물건을 매매하였다. 중략, 처음에는 육관의 설치를 명령하였다. 관청에서는 술과 소금 철기를 전매하고 동전을 주조하여 산림 수택에서 물자를 수치하는 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또한 관청이 물가가 쌀 때 물자를 거두어 물가가 비쌀 때 팔도록 하고 백성들한테 100분의 3 정도의 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토지 제도와 노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 그리고 육관 오균 육관이 있는데 오균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오균 육관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망의 정책을 보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도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화폐를 일반 국가가 아닌 일반 개인이 몰래 만드는 거를 도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이런 화폐를 몰래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나라든지 간에 화폐를 국가에 허락없이 만들게 되면 사형까지 가는 그런 처벌이었습니다. 밑줄 친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여러 차례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고쳐 부르고 노비를 사속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토지 매매를 금지를 시켰다. 사속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장가사랑간을 보게 되면 노비보다도 한 단계 등급이 좀 더 높은 주인으로부터 그나마 상대적으로 노비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좀 더 자유로운이지 아주 100%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노비를 신분해방 신분해방인데 100% 신분해방이 아니라 한 50% 정도 신분해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노비들의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준 이런 조건은 이거는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남자가 8명이 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남자가 8명이 다 차지하는 토지가 8정을 초과할 경우 이거는 정전제를 보게 되면 토지를 9등분으로 나누고 9분의 1은 공전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경작해서 국가에 바치는 거죠. 국가나 혹은 만약에 시급이라고 하면 시급을 가진 사람들한테 바치는 이런 제도를 정전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자가 8명이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남성은 그 가구에 지금으로 추천드리면 세대주라고 해요. 호주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남성 8명이라고 하면 8가구죠. 8가구까지는 8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면적 대개 8경 정도인데 이 8경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는 대토지 소유로 허락하는데 그 이상의 토지들은 모두 친족과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도록 하는 그래서 토지의 소유를 8경 정도까지 적어도 농민 8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만큼을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주도록 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국가가 토지 분배에 따라기보다도 토지 소유의 제한을 8경 정도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반부에 있는 제도들을 보게 되면 무죄가 실시했던 육관을 비롯해서 술, 소금, 철기, 전매 제도 동전주주 물가가 살 때 물자를 거둬 빚 살 때 파는 거는 평준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한무제 때 시대 때 사용했던 이런 제도를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건 아마 당시 왕망 시대에 큰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흉노나 고구려를 도발해가지고 결국 전쟁이 터지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국가재정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장들은 여러 번 읽어보셔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왕망의 개혁정책은 이미 4번 시험 출제가 됐지만 나중에도 다시 시험 문제로 출제될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본 문제는 중국 역대 왕조의 토지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3년에 주체가 된 문제입니다. 25. 가만은 중국 역대 왕조의 토지 제도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점 가나다라마 모두 한자로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박리 이정 정구백무 기중위 공전 팔가계사백무 동양공전 공사필 연후 감치 사사 나 금갱명 천하전 왈왕전 노비왈 사소 개부득 매매 기남구 불만팔 이전과 일정자 분여전 여구족 항당 공무전 금당수전자 여제도 다 이 임준희 전농중랑장 모 백성 둔전 허하 득곡 백만곡 군국 열치 전관 수년 지중 소재 적속 창름 개만 라 남자 남자 1인 점전 70무 여자 30무 기회 정남 과전 50무 정녀 20무 차 정남 반지 여즉 불과 마 범 급전 지재 유차 정남 중남 이 일경 범 전 분위 이등 일활 영업 일활 구분 정지 전 2위 영업 8위 구분 여기에는 한문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배점이 좀 많습니다 1. 간혹 왕망이 본받고자 하는 제도이다 2. 나는 삼국통일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3. 나는 북위에서 삼장제와 함께 시행되었다 4. 나는 양세법과 더불어 실시되었다 5. 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실시하고 어린 도책을 만들었다 여기서 가나 다라 마가 어떤 토지 제도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사료를 전혀 해석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료가 이게 어떤 제도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보면 우물정자가 자주 나오네요 우물정자가 나오고 공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물정자가 나오면 그리고 공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정전제입니다 정전제는 주나라 때 존재했다라고 하는 토지제도 이죠 나를 보게 되면 나에서는 중간에 보시면 왕전 사속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왕전 사속 그래서 이거는 왕망이 제정했던 토지제도 왕전제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번에서는 첫 번째 전농중랑장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전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전농중랑장은 둔전을 관장하는 관직이에요 그리고 둔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둔전제 둔전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역대 왕조에서 모두 실시했기 때문에 특정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후한 말에 조조가 실시했던 둔전제 입니다 둔전제라고 하지만 둔전은 원래 군사들에게 일부는 방어를 하고 일부는 농사짓게 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조가 실시했던 둔전제는 백성들 농민들한테 토지를 경작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둔전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 백성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농중랑장 전농교위 전농도위처럼 전부 무관들이 무관의 명칭을 받았던 이런 관리들이 일반 농민들을 관리 통제를 했기 때문에 둔전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고 그래서 일반 농민이 하는 둔전이라고 해서 민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하는 둔전을 군둔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위나라 때는 군둔과 민둔이 모두 존재했기 때문에 학술상으로는 민둔과 둔전이라고 해서 구별해서 부릅니다 라 라 에서는 이게 되게 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점전이랑 과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남자 1인 점전 70무 그리고 중간에 기회 정남 과전 50무 정전 과전이 등장했네요 그래서 점전 과전 합쳐서 점과전제 서진시대 때 토지제도 있죠 그래서 라는 점과전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에서는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라나 마나 똑같이 정남 나오고 그런 단어가 나오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뒤에 보시면 영업 구분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업 구분 영업전 구분전 영업전과 구분전은 당나라 균전제 보이는 토지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시대 때 균전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주로 암기를 하시면 똑같이 순서를 바꿔놓던지 하더라도 이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더라도 7마리를 찾을 수 있죠 가 에서는 우물정자와 공전 이라고 하는 단어 나 에서는 왕전 사속 다는 전농중랑장 둔전 라는 점전 과전 마는 영업 구분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기 나오는 문장들의 번역을 해봤습니다 가 구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의 제도이다 사방 일리가 일정이 되니 그 밭이 구백무이다 가운데에 우물정자를 그어서 나누어 아홉 구액으로 하니 한 구액의 안이 밭 백무가 된다 가운데 백무는 공전이 되고 밖에 팔백무는 사전이 되니 여덟집이 각각 사전 백무씩을 받고 함께 공전을 가꾸니 이것이 구분의 일세를 받는 것이다 나에 해당하는 정전제인데 정전제 중에서 토지제도에 해당하는 것만 살펴보면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부르고 누비를 사속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자가 여덟 명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토지가 일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족과 인근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예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지금 토지를 받게 되는 자는 정해진 제도에 따르도록 하였다 감히 정전제라는 성스러운 제도를 비난하거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인간 세계의 끝자리까지 쫓아내 귀신들을 막도록 하겠다 이제 다에 해당하는 둔전제 입니다 이때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 군대의 식량이 부족하자 우린감 영천 사람 조지가 둔전을 세웠다 이거는 본문에는 없는 문장입니다만 전후 문장까지 다 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태조 즉 조조 입니다 는 임준을 전농중당장에 임명하여 백성들을 모집하여 허일대에서 둔전을 실시하여 곡식 100만 곡을 얻었다 군 국도 모두 전관을 설치하니 수년 후에 곡식이 쌓였고 창고는 모두 곡식으로 가득 찼다 관도의 전투 당시 조조 는 무기와 식량을 운반을 맡겼다 적이 여러 차례 치중을 약탈하고 식량 운반 도로를 끊었다 이때 한대 수레를 일부로 편제하고 십도를 사각형으로 만들어 움직이며 여러 겹의 대열로 그 둘레를 에어쌓 호위하니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군국의 풍요로움은 조지가 시작해서 임준이 완성하였다 여러분들에게 북위 균전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가 십오세 이상이 되면 노전 사십무를 받고 부인은 이십무를 받으며 노와 비는 양인의 규정에 따른다 정우는 한마리당 삼십무를 받되 네마리로 환정한다 주어지는 저는 대개 그 규정에게 배를 주고 삼혁지전의 경우 그 규정에게 다시 배를 주어서 경작과 휴작 즉 윤작과 환수대에 넘치거나 모자라는 토지를 보충 공급한다 여기서는 노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노전 상전 마전 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노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는 구분전 상전 마전 이라고 하는 게 영업전 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마에 해당하는 당대 균전제 규정입니다 무릇 급전의 규정에는 차등이 있다 정남과 중남은 일경으로 하고 중남은 18세 이상인 경우에 역시 정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노남 독질 폐질 은 40무로 하고 과부인 처첩 은 30무로 하며 만약 호주인 경우 정의 반을 감한다 무릇 전원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영업전이고 다른 하나가 구분전이다 정의 토지 가운데 이할은 영업전이고 파란은 구분전이다 무릇 도사에게는 30무를 급전하고 여관에게는 20무를 준다 승리도 그와 같이 한다 무릇 관호의 수전은 백성의 구분전의 반을 감한다 아차차 제가 그 빠뜨린 내용이 한가지가 있네요 지금 라에 해당하는 이 토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번역을 빠뜨렸는데 이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호주식 혹은 점과전제라고 하는데 호주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거를 다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죠 오나라를 평정한 뒤 중략 또 호 단위의 조세 규정을 정하였다 정남이 있는 호는 매년 비난 세필 와 고치솜 삼근 여자와 차 정남 만으로 구성된 호는 그 반을 낸다 변경지역의 경우 3분의 1을 내고 더 먼 곳에서는 3분의 1을 낸다 중략 남자는 1인당 70무 여자는 30무식 점전한다 그 밖의 과전은 정남이 50무 정녀는 20무식 인데 차 정남은 정남의 반이고 정녀가 아닌 6품은 6품은 25경 7품은 20경 8품은 15경 9품은 10경 이다 또한 관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음으로 친속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선조와 후대 각 4대까지 미칠 수 있고 적은 경우도 그 부모와 자식에게는 혜택이 미친다 중략 그리고 집안일을 시키는 의식객이나 농사일을 하는 전객에게 음으로 세제 면제 혜택을 주며 쓸 수 있다 의식객은 6품 이상이면 3명 7, 8품은 2명 9품과 황제 감아꾼 등등은 1명이다 전객을 가져야 할 경우 1, 2품은 50호 3품은 10호 4품은 7호 5품은 5호 6품은 3호 7품은 2호 8, 9품은 1호를 초과할 수 없다 진서 시카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가나다라 마에 해당하는 토지의 번역문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번역문 이외에 있는 구절도 살펴봤는데 문제로 돌아가서 1, 2, 3, 4, 5, 5번은 보도록 하죠 가는 정전제 나는 왕전제 다는 둔전제 라는 정과전제 마는 균전제 입니다 가 즉 정전제는 왕망이 본받고자 하는 제도이다 번역문에도 했지만 정전제를 비난하는 자는 변방으로 내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왕망이 정전제는 사실 국가가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인데 토지를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구정 즉 일반 세금으로 바치는 구등분 중에서 9분의 1을 빼는 9분의 8이죠 보다 더 많은 토지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뺏는다라고 했었으니까 왕망이 본받고자 했던 제도는 맞습니다 나는 나는 왕전제인데 왕전제가 삼국통일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다번에 있는 둔전제가 삼국통일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다는 둔전제죠 둔전제는 북위에서 삼장제와 더불어 시행되었다 이거는 북위의 균전제인데 다는 후한 말의 둔전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점과 전제죠 라는 양세법과 더불어 실시되었다 양세법과 더불어 실시되었던 것은 대토지 소유제 일본학자들이 장원제라고 하는 제도죠 그래서 양세법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것은 장원제입니다 5 마는 당대균전제라고 했죠 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실시하고 어린 도책을 만들었다 다가 당나라 시대 때 제도인데 이갑제와 어린 도책은 명나라 때 제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왕망이 본받고자 하는 제도였다 라고 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제가 토지 제도에 대해서 번역문까지 다 제시되는데 여기 나오는 번역문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토지 제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루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가에 해당하는 정전제와 그리고 마에 해당하는 준전제가 국가에서 토지를 하사한 정책 그래서 토지 분배 정책은 가와 마이고 나에 해당하는 왕전제 나에 해당하는 점과전제는 점과전제의 경우 해석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재정 토지의 소유의 한도를 정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